니콘 D3200은 2012년 4월 19일에 출시된 니콘의 입문자용 디지털 SLR로, 니콘 D3100의 후속 제품이다. 입문자용 보급기지만 상위 기종인 DO200과 D7100에 쓰이는 것과 같은 2420만 화소 니콘 DX 포맷 센서를 탑재하고 있다. 입문자용 보급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진 가이드모드를 지원한다. 득소마크위 카메라 벤치마킹에 의하면 D3200은 엔트리급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버롤 스코어가 풀프레임 DSLR인 캐논 5D Mark II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4년의 시간차를 두고 출시되었음을 감안해야 하나 입문기임에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니콘 D3200 위 다이나믹 레인지 범위는 단순 비교로 니콘 D3s나 ISO100에서 200에 한해서 캐논 EOS 5D Mark III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다만 D3200은 자동 노출 브라케팅을 지원하지는 않으므로 앞전에 서술된 것과 같은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로 촬영해야 한다. 만약 로파일로 촬영한 뒤 HDR 처리를 거친다면 흐림 효과, 이미지 고스트 및 기타 문제 등으로 화질면에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